오늘은 어플에서 커피를 고르는 컨셉으로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처럼 프로크리에이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드림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크리에이터를 켜주시고 캔버스 크기는 가로 세로 1441px, 1080px, 72dpi로 설정해 줄게요. 배경이 될 노란색을 깔아주고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과 폰을 잡은 손 그리고 오른손까지 형체를 대강 잡아줄게요. 그리고 동작, 캔버스, 잘라내기 크기 변경을 통해서 캔버스 오른쪽과 아래쪽에 여백을 추가로 줘볼게요. 이유는 오른손이 슬라이딩 모션을 하면서 회전을 할 때 온전한 오른손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영상 크기를 벗어난 부분도 그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스케치 투명도를 낮추고 그림을 요소별로 레이어를 나눠 색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제일 나중에 그릴 음료 그림을 제외하고는 필수로 나눠져야 할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6개 요소이니 그림을 그리실 때 예시처럼 최소 6개의 레이어는 나눠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1. 1. 2. 2. 2. 3. 2. 3. 손, 왼손, 오른손까지 기본 요소는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제 음료 세 종류를 그려볼게요 음료는 그리실 때 자유롭게 레이어를 사용하시고 드림으로 가져갈 땐 음료별로 한 개 레이어로 합쳐서 가져갈 거니까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료 세 개까지 모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요소별로 레이어를 합쳐서 레이어 정리까지 마쳐볼게요 음료들이 좌우로 슬라이딩할 때 폰 테두리를 지나고 노란 배경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레이어 순서도 왼쪽 예시처럼 배치해 주시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작업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이제 드림을 켜고 영상 캔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스크린 크기에서 공백을 눌러주세요 일부러 스크린 템플릿 크기와 맞추기 위해서 처음 배경 크기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크기는 따로 건드릴 필요 없이 재생시간 8초 프레임 수 12만 설정 후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서 갤러리에서 방금 레이어까지 정리한 파일을 끌고 드림의 검은색 트랙 아래쪽으로 가져올게요 노란 배경 크기를 영상 템플릿 크기랑 맞춰놨기 때문에 노란 배경이 템플릿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트랙을 꾹 눌러서 레이어를 트랙으로 변환을 눌러서 만들어놨던 레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오른손 검지가 왼쪽으로 살짝 회전하면서 음료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딩하는 모션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손 레이어를 찾아주시고요 오른손 회전 애니메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헤드 플레이어를 맨 앞에 두고 개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아이콘을 누른 다음 앵커 편집을 눌러서 가운데 십자가 아이콘을 회전 중심축인 손목 쪽으로 가져오세요 녹화 버튼을 누르고 개체를 감싼 빨간 점 하나를 터치하면 나오는 회전 아이콘을 잡고 검지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살짝 움직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검지 레이어 밑에 회전 움직임 키프레임들이 찍혀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원래 위치 키프레임 그리고 왼쪽으로 제일 기울어진 회전값 키프레임 그리고 다시 원위치형 키프레임 이렇게 3개뿐이라 필요 없는 키프레임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제일 기울어진 회전 각도가 14.27이네요 처음 키프레임과 14.27 키프레임 사이에 키프레임 값들은 전부 지워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키프레임은 1초에서 끝내기 위해 1초에 있는 키프레임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지워준 다음 회전값을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해보면 1초 동안 검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션이 나옵니다 다음은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 커피가 이동하는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커피 레이어를 찾아서 헤드플레이어를 0초로 놓고요 이동 키프레임을 하나 먼저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검지가 완전히 이동할 때쯤 한 6프레임쯤에 커피가 폰화면의 왼쪽으로 사라져야 하니 6프레임쯤에도 이동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고요 왼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왼손으로 화면을 터치한 상태로 움직이면 스냅이 걸려서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재생을 눌러보면 동작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지가 다시 원위치가 되면서 두 번째 딸기 라떼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이동해야 합니다 딸기 라떼 레이어를 찾아주시고요 헤드플레이어를 0초에 놓고 이때는 커피만 나와야 하니까 라떼는 0초에 폰 오른쪽 밖에 위치할 수 있도록 옮겨줍니다 그리고 헤드플레이어를 왔다 갔다 해보면서 딸기 라떼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 즉 커피가 가운데를 벗어난 3프레임 정도의 키프레임을 한 번 더 찍어주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가운데에 도달하는 5,6프레임쯤의 키프레임을 한 번 더 찍어주고 딸기 라떼를 중앙에 위치시켜주세요 재생해보면 커피가 이동하면서 뒤에 딸기 라떼도 잘 따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지를 한 번 더 움직여서 콤파냐가 슬라이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검지 레이어 트랙을 다시 선택하고 첫 번째 회전처럼 14.27도를 왼쪽으로 기울여 주려고 합니다 1초 6프레임에 회전 키프레임을 찍고 회전값을 직접 14.27을 입력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2초에 다시 회전 키프레임을 찍고 이번엔 0을 입력할게요 재생해보면 검지가 두 번째 회전하는 모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검지 두 번째 회전에 맞춰서 딸기 라떼가 폼 왼쪽 밖으로 이동하는 키프레임을 찍어볼게요 1초에서 2초 사이를 헤드플레이어로 왔다갔다 해보면서 딸기 라떼가 왼쪽으로 슬라이딩할 시점을 찾아 봅니다 1초에 X가 위치 0 키프레임을 한 번 찍어주고 1초 6프레임에 딸기 라떼가 폼 밖으로 완전히 나가 있으면 되겠네요 커피가 완전히 폼 밖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 501이었으니 딸기 라떼도 1초 6프레임에 찍어놓은 이동 키프레임에 X값을 마이너스 501로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1초에서 1초 6프레임 사이에 딸기 라떼가 슬라이딩하는 모션이 나와요 그런데 손가락이 채 움직이기도 전에 딸기 라떼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찍어놓은 딸기 라떼 이동 키프레임 위치를 조금 조정해볼게요 1초에 찍은 X값 0 키프레임을 1초 3프레임으로 조금 뒤로 옮겨주고 1초 6프레임에 찍은 X값 마이너스 501 이동 키프레임을 1초 8프레임으로 이동할게요 이제 라떼와 검지 제스처에 싱크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콤파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볼게요 콤파냐 트랙을 찾아주고 0초에 이동 키프레임을 찍어준 다음 X값에 425를 입력해서 폰 오른쪽 밖으로 빼볼게요 그리고 콤파냐가 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야 하는 1초에 이동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1초 6프레임에 키프레임 한 번 더 찍어준 다음 이번엔 X값에 0을 입력해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콤파냐가 너무 빨리 들어오네요 1초 6프레임에 있던 키프레임을 1초 10프레임으로 이동시켜서 콤파냐가 좀 더 천천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가 다시 나오는 모션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검지가 다시 회전해야겠죠 검지 트랙에서 2초 6프레임 위치의 회전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14.27 값을 입력합니다 3초에도 키프레임을 찍은 후 0을 입력해서 검지를 원위치 시켜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손 움직임 모션은 끝났고 콤파냐부터 폰 왼쪽 밖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검지가 2초부터 다시 회전을 시작하니까 먼저 2초에 콤파냐 트랙에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서 시작점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2초 6프레임에 다시 키프레임을 찍고 마이너스 501 값을 입력해서 콤파냐를 폰 밖으로 빼내줍니다 다음은 콤파냐가 나가면서 커피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모션만 주면 됩니다 다시 커피 트랙을 찾아주시고요 커피 트랙엔 처음에 만든 키프레임 값이 있어서 트랙을 분할해서 따로 키프레임 값을 시작점과 끝점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2초부터 커피가 오른쪽에서 나와야 하니까 2초에 슬레이트 아이콘을 터치하고 편집 분할을 눌러서 트랙을 분할시켜줍니다 잘 안보이지만 확대해보면 분할했어도 앞쪽에 만들어있던 키프레임 트랙이 딸려있는게 보여요 새로 만들어줄거니까 이 키프레임바를 꾹 누르고 이동 및 비율 삭제를 눌러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제 분할된 뒤쪽 커피 트랙에서 커피 그림을 핸드폰 오른쪽 밖으로 위치시켜주고요 2초에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검지가 완전히 내려가는 2초 8프레임 쯤에 키프레임을 한 번 더 찍은 다음 X값을 0으로 입력해주면 슬라이딩 작업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료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가운데 흰색 점도 순서에 따라 색이 바뀌는 모션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커피가 있을 땐 1번 점에 색이 들어오도록 해볼게요 점 트랙을 찾아주고 헤드플레이어를 0초에 위치시키고요 오른쪽 그리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해주세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레이어를 터치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마지막으로 터치해줍니다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는 밑에 레이어 그림 범위 안에서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다 색을 칠하면 돼요 완료를 누르고 밖으로 나가고요 이제 두 번째 음료가 나오는 시점을 찾아볼게요 0초 6프레임이네요 여기 편집 분할로 트랙을 나눠주고 두 번째 트랙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앞부분에 칠했던 게 남아있는데 하얀색으로 핑크색을 다시 덮고 핑크색을 선택해서 두 번째 점에 칠해줍니다 완료를 눌러서 밖으로 다시 나가주고요 콤바니아가 가운데 오는 1초 9프레임에 다시 편집 분할로 트랙을 나눠준 다음 마찬가지로 뒤쪽 트랙 선택 후 그리기 버튼을 눌러서 이번엔 세 번째 점에만 핑크색을 입혀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커피가 다시 돌아오는 2초 7프레임에도 분할을 해주고 다시 첫 번째 점에만 핑크색을 칠해줍니다 이제 모두 완성입니다 재생을 해보면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포나면의 음료들도 같이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앞선 영상들처럼 레이어가 들어있는 프로크레이트 파일과 완성된 드림 애니메이션 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고요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또 영상을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